2021년 2월달 사진자료입니다 2월 1일이니까 열매가 막 달렸겠죠 여기도 지금 습이 많죠 여기도 참외가 달려있고 이쁘죠 여기는 순을 아직 키우는 중이겠죠 이거 봐 이거 일반 비닐 일반 비닐을 막아놨는거에요 그래도 여기서 얼추 매출을 올렸어요 여기도 수정이 된 상태구나 열매가 달려있네요 2월달 열매가 이만에 다 크네요 여기도 있다 아이고 여기는 지금 순이 너무 많아요 항상 이렇게 2월달에는 순이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온이 확보가 많이 됩니다 아 이건 지금 순이 많은거에요 자 이씨가 1.5겠네요 이씨가 그 시드네 그리고 아이고 빠꼼하죠 빠꼼해 음 이것도 일반 비닐이다 열매가 달렸죠 근데 열매가 지금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죠 음 이것도 지금 봐요 음 그렇게 지금 안 깨끗해 뭔가 같아요 농도장애 농도장애 자 이피 보입니까 이피 이피 지금 뭔가 안좋죠 이게 온도장애에요 온도장애 음 열매 봐라 2월 2일 이건 뭐에요 총채겠죠 총채 어 총채 있네 음 아 벌써 색깔 나는구나 2월 3일인데 색깔 나 근데 지금 순이 많이 뭉치죠 견디려나 음 이게 뭐냐 이제 여기는 첫 수정 하는거 같아요 2월 3일 날 또 첫 수정 자 여기는 또 색깔이 많이 났고 근데 지금 묵은잎은 많이 상했고 신초는 그래도 견디죠 항상 신초가 나가야됩니다 자 여기도 열매가 달려있고 여기도 열매가 달려있고 음 지금 자라고 있고 자 여기도 지금 음 그렇게 잎이 안 깨끗하죠 열매가 달리는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튀어나오죠 더 심해지면 물부적이에요 자 여기도 지금 자매가 달렸죠 음 여기 보면 이게 하우스 큰하우스에요 지금 여기 색깔 나 색깔 나 색깔 나는데 견디려나 그걸 볼 줄 알아야되요 색깔 봐라 2월 자 여기는 2월 4일 아직 수정 전이죠 어이구 잎이 그렇게 잎이 안 깨끗해요 이건 지금 시들었죠 여기 연결된 뿐이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거에요 크으 이건 뭔거 같아요 음 약해요 약해인데 그쪽 계열이죠 한계열 한계열 이건 기형이죠 기형 음 열매 봐라 자 색깔 나죠 색깔이 크으 2월 초기 때문에 이때는 색깔이 나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크으 신초 전체적인 순위 문제가 와요 우와 지온이 수분이네 수분이 지온이네 수분이 27.6%네요 크으 역시 선남은 수분이 좋아 이건 총체죠 이런거 뭔지 알아야되요 총체가 긁었겠죠 음 음 이거는 응애겠죠 응애 자 여기도 지금 잎이 많이 상했다 노균이겠네요 잎을 더 확보를 해야되요 이게 뭐야 찝었어 아 찝었네 크으 뭔가 잎이 확보가 안되면 푸세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잎이 그렇게 안 깨끗해 음 음 이거는 종자가 달라요 열이 지금 이렇게 수작은 됐는데 순의 양이 많아 근본주 땅 자체가 순이 많아 크으 2월 6일인데 크으 열매를 이만해도 안오면 크으 열매가 어떨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잎이 지금 많이 상했잖아요 온도장애 온도장애 크으 크으 열매가 달렸네요 크으 2월 6일 크으 열매가 달리면 서서히 어 순을 확보해야 돼요 크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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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안 맞겠어요 잎이 많이 상했죠 잎이 많이 상했어 예대표 천장이 꼭 있어야 됩니까 천장이 한기통을 말하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음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그래도 어 있는게 낫다라고 표현해요 음 자 이거는 지금 온도 음 열매가 지금 요렇게 커있죠 이건 뭐에요 열매가 굽혔겠죠 이것도 굽혔고 자 여긴 지금 열매가 요렇게 지금 말리고 있고 2월 8일날 첫 수정이 들어 가네요 음 자 여기도 지금 음 그렇게 표면이 안 깨끗하죠 음 얘도 지금 수정하는 중이고 아이고 열매 봐라 흐흐흐 신기하죠 음 1월 2월 그 12월 1월 2월 요때가 제일 재밌어요 3월 가면 순의 양이 많아져 야는 흰가루 흰가루 음 순의 양이 많죠 음 제가 자꾸 순의 양 순의 양 순의 양 할 것 같아요 순의 양이 많으면 안 돼요 절대 음 열매가 달려있네요 이 열매는 3월달 나오죠 굳이 꼭 2월달에 아씨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3월 10일 15일 뭐 3월 20일이면 안 나오면 돼요 그럼 충분히 팡팡팡 따낼 수 있습니다 3 4 5월 6월을 같이 보면 돼요 같이 자 열매가 아이고 색깔 봐라 열매 색깔 봐라 음 이건 뭐요 장애를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잿빛이 온거죠 잿빛이 만약에 노균이 왔으면 잿빛이 팡 타고 갑니다 음 계속 열매를 봐야 돼요 2월 10일 수정이 됐겠네 음 시들겠죠 이거 자 2월 9일 3시 사진인데 시들죠 왜 시들까 아 12월 1월에 이미 뿌리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봐 여기 보면 이게 2시의 2시 2시가 1.5잖아요 음 음 열매가 있고 자 수뇌양이 많죠 항상 식물 식물은 또박또박해야 돼요 이게 순간적으로 팡팡팡 변화가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자 이거는 한번 자 종주가 다르죠 여보 이런게 다 이제 잎이 말라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2차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봐요 이쁘다 흠흠 2월달은 열매가 참 이뻐 그건 좀 일찍 하신 분이네 자 신초봐요 신초 신초 신초가 지금 제대로 안나오죠 어 이러면 멈춥니다 뭐야 이거 늦겠네 장애를 받은 건가 음 크 ph가 3.5대 있구나 에이 ph가 너무 낮아요 ph가 음 여기도 어 이거 총채죠 자 열매가 하나 둘 열매가 달리고 이게 지금 엇갈리겠 엇갈리겠구나 항상 열매가 달리고 순이 나가고 순이 점점 증가하면 엇갈리를 달아야 돼요 자 색깔 나네 아씨 엇갈리죠 2월 13일에 아씨 엇갈리가 달리는거에요 자 아씨 여기도 엇갈리 있을거 같은데 이 정도 순이면 아마 계속 달아붙이고 있을거에요 열매가 빨리죠 이게 아씨 다음 엇갈리인가 음 색깔 나고 지금 여기도 지금 음 신초가 살살 멈추죠 이런거 볼줄 알아야됩니다 여기는 지금 늦게 있어 이거 늦게 있는데 색깔이 살짝 올라오네요 이건 3을 쳐야 따겠구나 크 그냥 따고나서 순이 많이 갔죠 항상 세순을 보세요 세순을 멈추면 멈춤 시간이 두배만큼 멈춥니다 자 아이고 이건 자연순영이구나 자연순영 되는거에요 그죠 자 일단은 스피어